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중학교 도형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중학 도형 특강 1번 아우 자 한 변의 길이가 AN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요. 자 갑니다. 정사각형이 있어. 자 정사각형 ABCD가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C, D. 지금 현재 한 변의 길이가 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점 EF, G, H가 각각 AB, BC, CD, DA 위에 있고 선분 아 H, F의 길이 H, F의 길이가 여기가 H고 여기가 F네 그 길이가 지금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래. 자 그럴 때 선분 E, G하고 수직이래. 아 요거랑 지금 요렇게 수직이래. 그죠? 여기 요기 요렇게 얘가 수직이래. 자 여기가 E, G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사각형 E, F, G, H의 넓이 구하죠. 사실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이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는 대각선의 길이 서로 곱한 다음에 나누기. 왜냐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현재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수직이잖니. 그쵸? 그러면 얘 그냥 이렇게 수직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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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럼 결국 얘 곱하기 E, 즉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나누기 E 요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겠다. 아이고 떨어졌다. 음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얘 길이가 나왔으니까 E, F, E, G의 길이만 구하면 되네. 그쵸?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아니 이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왜? 아니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직각이잖아. 그럼 뭐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네. 왜? 아니 얘가 점각이면 얘가 X잖아. 그러면 얘가 X가 되겠네. 그치? 야 이제 똑같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려봐도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봐봐. 우리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X니까 얘가 X가 되지 않겠니? 막꼭지각 우리 배우셨죠. 그쵸? 그럼 얘는 어차피 직각이고 어? 뭐야? 아까 점 더하기 X는 90도였으니까 얘가 점각이 되네. 헐. 그럼 얘가 또 X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여기 있는 이 자 이 주황색 직각삼각형 커다란 것은 커다란 것은 높이가 2N이고 빗변이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며 빗변이 점각과 직각이고 점... 아니 점각과 X각이고 점각과 직각이 누가 되는 거야? 2N이 되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삼각형 이 연두색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점각과 직각이 2N이고 점각과 X가 그럼 몇 대 몇이 아니 몇이 되겠어? 똑같이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 될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로 똑같은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인 것을 니네가 찾아내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SN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S 루트 4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니까 4N제곱 더하기 1 그래서 2N제곱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시그마 N은 1서부터 얼마까지야? 10까지 SN 2N제곱 더하기 2분의 1 요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이거 공식 씁시다. 자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10 아이고 왜 12야? 두 개 더하니까 21 더하기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10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3 2 6 3 7의 21 2하고 2하고 약분이 되네. 그 다음에 얘네 약분하면 5가 되고 그래서 얘는 얼마야? 770 더하기 5니까 775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그죠? 응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775였습니다. 요게 이제 2018년에 나왔던 4월달 교육청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갈까? 지우고 갑시다. 자 2번 풀게 자 2번을 보시면 자 2번을 보시면 2020년에 나왔던 10월달 교육청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그려라 직각삼각형에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 내접하는 원도 아까 봤습니다. 그죠? 우리 2강에서 보셨습니다. 1강에서 내접원 할 때 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점이 C 얘가 A B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얘가 뭐야 내심이야. 그죠? 근데 내심인데 한 꼭지점에서 내심을 연결을 했어 그러면 접점이 여기가 되고 요점의 좌표가 D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때 DB의 길이가 4다. 그럴 때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요각 세타 세타는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내심이니까 일단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때리시면 자 여러분들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닮음을 찾을 수가 있다. 그치? 왜? 아니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당연히 이 각도 누가 되겠어? 세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길이는 현재 얼마냐면 3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파랑색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1입니다.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다 됐네. 그럼 자 봐봐. 얘 길이가 3이거든? 그럼 얘가 3대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아 당연히 9가 될 겁니다. 그쵸? 그치? 아 미쳤어. 미안해? 내가 미쳤지? 야 요게 3이 아니라 요 밑에가 3이잖아. 그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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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쏘리 얘가 3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10이 되는 거야. 그치? 음 그럼 얘가 1일 때 루트 10이니까 얘는 3일 때 얼마가 되겠어? 3 루트 10이 될 테고 그래 이 길이가 9가 될 거야. 그럼 다 나왔네. 자 우리 이제 결국 봐봐 지금 이 삼각형에서 싸인 법칙 쓸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외접원의 넓이니까 그럼 싸인 세타가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일단 싸인 세타부터 갑시다. 자 싸인 세타는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싸인 세타의 값은 루트 10분의 1 즉 10분의 루트 10 요렇게 일단 첫 번째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뭐가 보이실까? 여러분들 첫 번째 어 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 우리 이거 다 했잖아. 그죠? 여기가 9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T라고 할게.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T 마이너스 1이야. 되겠니?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T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아.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9 플러스 T의 제곱은 얘 9하고 3하고 하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T 플러스 3이네. T 플러스 3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얘는 T 제곱 더하기 18T 더하기 9 9 81은 144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9가 되겠네. 그래서 T 제곱 T 제곱이 없어져. 그래서 얘 넘어오니까 12T가 얘 9를 더하니까 153이네. 그러면 얼마가 돼? 72가 된다. 그치? 그래서 T값은 아 6이네. 이미 다 구했다.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삼각형 A DC에서 사인법칙 쓰자 사인 세타 분의 선분 CD의 길이가 2R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럼 얘는 어차피 루트 10분의 2니까 루트 10을 곱하면 되겠네. 근데 얘가 얼마였었어? CD가 T 마이너스니까 5네. 5루트 10이 2R입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아래 값은 2분의 5루트 10이다. 이거 뭐 구하는 거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한다. 넓이는 파이 R 제곱 제곱 하시면 되지. 4분의 25 곱하기 10이니까 2분의 125 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접원의 특징을 가지고 마지막에 삼각함수 우리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쓰는 건데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 닮음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우리 그 내접원에서 가장 찾을 수 있는 특징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문제도 대부분 해설지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피타고라스는 안 풀고 이게 가계이등문성 이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도 풉니다. 근데 그게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겠지. 근데 피타고라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하는 거니까. 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그래 요게 이제 이번에 6월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공통과목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요렇게 있으며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A, B, C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D하고 이 선분 A, C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대. 요기 2등분 그 점을 M이라고 했다. 자 그때 우리는 M, D의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분 A, B의 길이가 3이고 선분 B, C의 길이가 2고 A, C의 길이는 3이래. 몰라. 얘는 T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T값은 3보다 일단 커야겠네. 그 다음에 코사인 B, A, C 여기네.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 B, C에서 요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다. 자 2의 제곱은 T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이랑 약분하시고 양변을 4를 곱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4T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1T 더하기 9에서 4 빼니까 5고 5 곱하기 4니까 20 가시면 되겠네. 인수분의 정도야 니네가 하시면 되는데 4하고 5하고 4 4 16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4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4 이퀄 0 그럼 16 5 정확하게 21T 나오네. 그러므로 T값은 4분의 5 또는 T값은 4 근데 이미 T값은 3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T값은 4 이렇게 딱 세팅이 가능합니다. T값이 4니까 땡큐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우리가 MD 곱하기 MB는 MA 곱하기 MC 이렇게 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 원에서 선분의 길이 이용하는 거 있었죠? 원과 비례 단원 그거 이용할 수 있어. 얘 길이 구하면 돼. MB의 길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ABM에서 ABM에서 선분 MB의 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 자 이거 2가 되고 얘는 13 마이너스 2분의 21이다. 그래서 2분의 5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MB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10 이렇게 우리가 딱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과 비례해서 MD 곱하기 MB의 길이가 MA 곱하기 MC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MD였지 MD 곱하기 MB의 값은 2분의 루트 10 곱하기 아이고 이퀄 2 곱하기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MD의 길이는 루트 10 분의 8이 되므로 루트 10 곱하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루트 10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분의 4루트 1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셨어도 돼.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딱 그려주시면 우리 아까도 계속하지만 2호에 대해서 얘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 그죠? 그 다음에 2호에 대해서도 얘 원주각 얘 원주각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지. 그럼 결국 얘 대 얘는 얘 대 아 얘 대 얘 이렇게 가니까 역시 결과는 똑같아. 그치? 왜? 그렇게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쵸? 정답은 3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학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딱 1년 전에 나왔던 내용의 6월 달에 나왔던 평가원 모의구사 그러한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4번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으시고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자 그럴 때 얘가 4고 얘가 5고 그 다음에 지금 코사인 B, A, C야. 오케이. 얘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일단 코사인 세타의 값은 8분의 1이래. 자 그럴 때 선분 A, C 위에 점 D가 있고 A, C 위에 점 D가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 C 위에 E가 있는데 지금 각 B, A, C 요 세타하고 B, D, A 아 그러면 B, D, A 라는 얘기는 요렇게 와서 요 각도 세타라는 소리는 어 이거 2등변삼각형 그 다음에 얘네 위에 또 얼마 요 점을 D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B, E, D 음 B, E, D 걔도 요 각 세타가 되도록 얘를 E를 잡은 거네요. 요렇게 잡은 거야 지금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 2등변삼각형이니까 내가 뭐하라고 그랬어 이거 수선의 발 때려야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감사 얘는 2분의 1 그래서 결국 이 길이 1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 4 근데 이 길이도 4 그치 그럼 또 2등변삼각형이네 그럼 또 2등변삼각형이니까 또 수선해봐요 내리면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 C의 길이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갑시다 첫 번째 선분 B, C의 길이의 제곱은 4의 제곱 16 더하기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 코사인 세타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 20이니까 36이네 그래서 선분 B, C의 길이는 6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아 이 B, C의 길이가 6이다 야 그러면 끝났네 이 길이 얼마야 3이야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 길이 얼마야 16에서 9를 빼니까 루트 7이네 그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뭘 또 찾아야 되냐면 아니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삼각비 찾으시면 되지 그럼 64에서 1을 빼니까 63이니까 9, 7에 63 3루트 7이라고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3루트 7이야 그러면 봐봐 얘 분의 얘가 8분의 3루트 7이잖아 우리 D2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8분의 3루트 7이고 그 값은 선분 D2분의 루트 7이다 이게 없어지네 그러므로 선분 D2의 길이는 3분의 8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그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이라는 것을 역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중학교 도역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래 이제 이 문제도 상당히 좋았던 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각만 찾는 건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 이런 되게 심플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푸는 경향이 있지 원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선분의 길이를 만들어놨는데 요기로 갈까 요렇게 요렇게 가 여기가 bc 그 다음에 여기를 a 잡았어 자 그럴 때 선분 a b의 길이가 일단 6이고 그 다음에 a c의 길이는 8이래 자 그럴 때 어쨌든 왜 저번에 반지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싸인 법칙은 안 쓸 거야 자 그럴 때 지금 각 a의 2등분선 아 요 각 a의 2등분선이 아 요거 각 a의 2등분선 원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럴 때 그 뒤에서 선분 a의 내린 잘 봐 여러분들 이거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아니라 여기 a c에다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 수선의 발을 e라고 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일단 선생님은 이 각을 그냥 세타라고 놓을게 일단 누구 찾는 거야 선분 a e의 길이를 찾는 거야 자 그럼 끝났어 a e의 길이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우리 삼각함수에 의해서 선분 a e의 길이는 선분 a d 코사인 세타 그게 k래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봐봐 얘가 지금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 그치 얘도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면 당연히 얘네 호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네 그럼 걔네 호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아니 이거 현의 길이도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네 그치 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우리 어쨌든 a d의 길이를 찾아야 되지 않니 그럼 선생님이 이 a d의 길이를 그냥 b라고 할게 a라고 할까 a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봐봐 이거 세 변의 길이 야 요 길이 구하니까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게 자 두번째 삼각형 a b d에서 선분 b d의 제곱은 6의 제곱 36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삼각형 a c d에서 선분 c d의 제곱은 64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결국 얘네들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 원주각에서 호의 길이하고 현의 길이하고 사이의 관계들 내가 되게 강조했었잖아 그죠 그런 중학교 도형들이 여기 사용이 되는 거야 얘네들 서로 같다라고만 놓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얘 a 제곱 a 제곱은 서로 사라지고 얜 10이고 16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 12 16이니까 얘는 4 a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네 그럼 얼마야 28이네 그래서 a 코사인 세타의 값이 a 코사인 a d가 a였잖아 그죠 a 코사인 세타는 k이고 k 값이 그래서 7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어 12k 구하는 거 아니야 12k는 8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도형 특강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사용해서는 사실 문제를 풀 수 없게끔 조금조금씩 만들어 놓으실 거야 분명히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도형 특강을 통해서 얻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것도 역시 2022년에 나왔던 3월달 서울시교육 2021년에 나왔던 3월달 서울시교육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6번 자 얘도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 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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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여기가 A B C D래 자 얘가 5고 얘가 4래 자 그럴 때 코사인 A B C가 8분의 1이 아까랑 비슷하네 코사인 A B C A B C 오케이 그러면 자 일단 얘네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일단 180도입니다 그쵸 자 일단 선생님이 요각을 세타라고 놓고 자 제일 첫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선분 A C의 길이의 재고 요 A C의 길이 근데 딱 보니까 A C도 연결했어 일단 글을 읽으면서 가자 지금 뭐냐면 각 A B C의 A B C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 아 이거 각의 2등분선이구나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선분 B D의 연장선과 그 다음에 삼각형 어 어 잘못했다 얘가 E구나 어 얘 각의 2등분선이지 어 오케이 자 얘하고 지금 선분 A C 연결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의 각을 2등분했을 때 만나는 요 점을 D라고 하고 B D의 연장선이 다시 원과 만나는 점 E라고 했네 쏘리 쏘리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선분 A C부터 가죠 요 길이 뭐 삼각형 A B C에서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요 각을 세타라고 놓을 건데 자 갑시다 5 5 25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1 아까 했던 내용 그래서 2 4 8 가시면 얘가 36이네 그래서 선분 A C의 길이가 6이다 자 요렇게 일단 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억에 A C의 길이가 6이냐를 물어봤어 그래서 일단 기억은 참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니네가 이제 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 얘네도 각을 2등분 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얘를 알파 얘도 알파라고 할게 각을 2등분 그 다음 얘네도 각을 2등분 했대 그럼 얘가 베타 얘도 베타 자 그러면 각 하나씩 가자 자 이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더한 요놈이 외각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됐죠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먼저 찾으셔야 되고 아 이거 이거 알파인데 왜 왜 여기가 베타로가 있니 알파 그치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주목해봐 자 요렇게 이 호에 대한 얘가 원주각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원주각을 가니까 여기가 이 알파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각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게 자 봐봐 이제 또 너희들이 보여야 돼 또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자 얘하고 여기에 원주각이랑 여기에 원주각이 서로 똑같아 그치 그래서 감사 요게 베타가 되는 거야 크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길이하고 지금 이 삼각형이니까 얘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잖니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재밌는 건 또 봐봐 잘 봐 얘 호의 길이 얘가 이렇게 오니까 베타 얘도 이렇게 가니까 베타 이게 베타가 되는 거 맞니 아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다 똑같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선분 A2의 길이와 선분 C2의 길이를 내가 T라고 할게 그러면 이미 A씨의 길이가 6이니까 요각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가시면 되죠 자 일단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마이너스 8분의 1 요거는 일단 우리가 찾아내셨고 자 갑니다 자 66의 36은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T곱하기 T곱하기 8분의 1인데 더하기 자 약분하시면 4가 돼서 자 얘는 2T의 제곱이니까 4분의 9T의 제곱의 값이 36이다 그래서 9로 약분하면 T제곱의 값이 16이 되므로 아 T값은 4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다 니은을 보니까 아 여기 있네 니은을 보니까 2A와 2C가 서로 같냐 어 맞네 같네 서로 그치 그 다음 디귿 보면 2D 2D의 길이는 2D하고 2A하고 2C가 다 똑같아 그래서 디귿 2D의 값은 4야 그래서 틀렸네 거기 뭐 8분의 31 뭐 요렇게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참이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각의 특징을 활용하는 거 이거 코사인 법칙 쓴 거는 당연히 우리가 삼각함수 단어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사인 법칙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안 쓴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 법칙 쓴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 복잡한 시계계산이 아니라 원주각을 통해서 각을 찾아내는 거 그 각을 찾아내면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그럼 현의 길이도 똑같다라는 거 그러한 테마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어야 됩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 7번 그래 이게 이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뚱맞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철저하게 선생님이 중학교 도형으로만 풀게 요거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딴 것도 안 쓰고 자 봅시다 원이 두 개가 그려져야 돼 자 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원의 중심을 하나는 5 그 다음에 또 하나를 5다시 이렇게 됐고 얘네 선분 A C의 길이 요렇게 잡았으며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 점을 B 얘를 알파각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서 얘를 D 베타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선분 5 5다시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분에 사인 베타의 값이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 거야 얘가 3분의 1이다 자 그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일단 우리 내가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야 알았지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야 이거 원주각이니까 중심각 갑시다 그럼 요 각이 2알파가 되고 얘도 요렇게 오시면 요 각이 2배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얘가 현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 2등분이 되는 거 맞니 수직 2등분이고 2등변삼각형이니까 각도 2등분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찾아내는 게 바로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직각 여기가 여기가 A고 여기가 H라고 하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 길이가 내가 반지름 R1이라고 하고 얘 길이는 반지름 R2 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H라고 해 자 그러면 갈게 그냥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구하는 거 아니야 사인 알파는 R1분의 H 이거잖아 그죠 삼각비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R2분의 H 사인 베타가 2분의 1의 사인 알파네 오케이 따라서 사인 베타 R2분의 H가 2분의 3의 R1분의 H가 되겠네 그래서 H는 다 약분이 되시고 얘는 저쪽으로 가니까 2 R1의 값이 3 R2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R1 대 R2가 3 대 2라는 얘기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R1 대신에 3K R2 대신에 2K 우리가 비례식이 나오면 비율관계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 자 그래서 얘를 3K 얘를 2K 라고 놓고 너희들이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쓴 적은 없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요 각이 얼마야? 이제 알파와 베타가 있으니까 얘가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 왜? 아니 이 길이 1이잖아 얘가 5고 얘가 5다시니까 얘가 1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나는 코사인 법칙 안 쓴다 그랬지? 자 두 번째 자 저 삼각형을 지금부터 그려올게 자 얘가 이렇게 갔다가 너무 이렇게 갔나 이렇게 참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조금만 더 자 이렇게 가자 응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각의 크기가 알파고 요 각의 크기가 베타고 우리 요 길이 1 나왔고 요 길이 3K 나왔고 요 길이 2K 나왔음 그치? 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베타가 있으면 이 각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그래 이거 활용하라 그랬잖아 이 각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치? 맞니 얘들아? 그러면 끝 아니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 때립시다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현재 3분의 1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땡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K야 됐니? 그럼 잘 봐봐 야 얘가 3K이고 K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2루트 2K잖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쵸? 그럼 너희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이 보이는 거야 그치? 얘는 2루트 2K 얘는 2K다가 K도 하니까 3K 1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1은 얘 제곱하니까 8K의 제곱 더하기 3K니까 9K의 제곱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제곱의 값은 17분의 1 이렇게 가시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ABC의 외접원의 넓이 그게 R1이잖아 R1이 누구였어? 3K였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K 제곱의 파이가 되고 K값이 17분의 1이었으니까 17분의 9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26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신 거야 물론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사인 법칙을 써서 가도 상관은 없지 근데 이미 선생님이 앞에서 중학교 도형에서 이미 우리가 각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두 각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거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활용하다가 아니면 외각을 활용한다 외각도 우리가 다 설명했던 내용 그죠? 그래서 7번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8번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언제 나왔던 거냐면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서부터 21학년도 수능 대비가 시작이 됐고 2021학년도부터 교과과정이 2015 교과과정으로 바뀌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다시 공통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그 과목에서 처음으로 이제 11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3학년 되기 전에 2학년 애들이 봤던 전국연합평가에서 이 문제가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궁금했었는데 요 문제를 보여줌과 동시에 아 얘는 딱 풀면서 느꼈던게 중학교 도형을 알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도 조금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 자 봐봐 지금 얘는 아까 우리가 2강에서 마지막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역시 명확하게 비슷합니다 자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을 좀 이렇게 옆으로 누여서 준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출제자께서 이렇게 의도를 하신 것 같아 자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셨어 그 다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근데 지금 얘 길이가 3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얘 길이도 3루트 3이야 그리고 얘 대각선의 길이가 8루트 2다 자 그런데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일단 얘네 두 변의 길이는 서로 똑같네 그치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이 가냐면 이 원 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얘랑 이 각이랑 또 이렇게 가는 얘 각이 똑같아 그치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 똑같고 이변의 길이가 서로 공통이니까 이 대각선 서로가 똑같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요 내용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자 요렇게 아이고 미안 얘가 아니라 얘에 대해서 요거 호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얘 요 각 원주 각의 크기와 세타 그 다음에 얘 호의 길이 지금 현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이놈에 대한 요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랑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정확하게 합동해 막꼭지각에다가 서로 각도 똑같아 그치 그 다음 이삼각형도 서로 얘네도 똑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지 얘랑 얘랑 서로 뭐야 역시 또 닮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똑같은 거지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요렇게 평행선이 있고 여기 끝에 C가 있고 여기 끝에 B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D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인 거야 그렇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각과 이렇게 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대각선의 길이 서로 똑같고 우리는 그 원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를 지나는 원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야? 등변 사다리꼴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걸 딱 보자마자 그냥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음 사실 왜냐면 그림 자체가 워낙 명확하게 등변 사다리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놓고 푼 사람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다 따져가면서 하셨었어야 돼 알았니?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냥 등변 사다리꼴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때 자 여기가 3루트 3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는 요러한 선분을 하나 그은 거야 그죠 자 요 각의 크기가 세타 그치 자 그럴 때 요 길이가 얼마래 어 8 루트 이래 자 그럼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우리 누구를 찾는 거야 원이야 외접원 그럼 외접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싸인 법칙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지금 요 변의 길이도 이미 나왔어 여기가 3루트 3이지 자 원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각과 그 대변 싸인 법칙 씁니다 자 싸인 세타 분의 3루트 3의 값이 2R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면 우리가 싸인 세타 의 값을 4분의 루트 3으로 잡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나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릴까 어차피 사다리꼴의 넓이고 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내가 H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려야지 싸인의 값이 나오겠지 자 싸인 세타의 값이 8 루트 2분의 H고 그 값이 4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시니까 H의 값은 2루트 6 요렇게 깔끔하게 여기도 2루트 6이 나왔어 됐습니까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뭐 이 길이도 구하자 얘 길이 자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돼 그치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거 제곱하지 말고 어차피 두 배잖아 그치 그냥 비율만 생각해 얘는 2루트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2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는 2루트 2 곱하기 9에서 3을 빼니까 6이라서 루트 6 가시면 돼 그래서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4루트 3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빠름 어차피 비율 관계니까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구했냐면 어차피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보라색의 길이와 얘 어차피 똑같이 수선의 발 때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보라색의 길이 똑같아 그치 근데 내가 보라색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다면 여기 윗변의 길이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4루트 3에서 T를 빼는 거잖아 되니? 그럼 아랫변은 4루트 3 더하기 T지 그러니까 T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없어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사다리 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4루트 3 마이너스 T 더하기 아랫변 4루트 3 더하기 T 곱하기 높이는 2루트 6이야 그래서 얘네 없어지고 4루트 3이 두 개니까 여기는 4루트 3 곱하기 2루트 6이다 그냥 8하고 여기 3 3 루트 3 24네 24루트 2가 될 거야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지금 13분의 S 제곱을 구하는 거지 13분의 S 제곱을 지금부터 구한다 근데 뭐 계산 잘못했는데 잠깐만 뭘 계산을 잘못했어 뭐 잘못했지 4분의 루트 3 맞았고 그 다음에 얘가 2루트 U 맞는데 그러면 얘는 2루트 2 곱하기 3이고 2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지 그러면 9에서 3을 빼니까 6 맞는데 루트 6 루트 12 4루트 3 맞는데 뭐 계산 잘못했다 8루트 2 아 이거 잘못했네 얘들아 요게 요게 이제 4였네 그치 그치 4 그래서 얘는 12에서 3을 빼니까 9가 되겠네 9 그치 16에서 3 13 13 에이 요게가 잘못됐네 루트 13이네 그래서 얘가 2루트 26이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계산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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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 계산 다시 하자 자 네번째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어 여기가 파란색도 바꿔주자 여기 2루트 26 마이너스 T지 자 그래서 2루트 26 마이너스 T 더하기 2루트 26 더하기 T 곱하기 높이 2루트 6 그래서 없어지면 결국 나눠주니까 2루트 26 곱하기 2루트 6 이다 그치 아이고 저기서 계산 잘못했구나 13분의 S제곱은 13분의 1 곱하기 얘는 4 4 16 곱하기 얘 26 곱하기 6 하시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됐어 얘는 32 곱하기 6을 하면 돼 그래서 19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정답은 192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네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3시간 30분 정도 선생님이 그 1강 2강 3강으로 나누어가지고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특강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1강 2강 중학교 도형을 보면서 아예 뭐 저 정도는 다 아는데 뭐 대부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8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되게 3개년 동안 되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에 관해서 물론 정리를 해야겠지만 마지막 또는 중간에 이어지는 과정이 사실 앞에서 했던 중학교 도형 특강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중학교 도형 특강을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 개념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다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도 스스로 중학교 도형 다시 책 찾아보면서 공부했으면서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멘트 날렸듯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이거는 진짜 뒤에서 많이 사용되겠구나 좀 더 나의 선생님의 실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 여러분들도 분명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도형에 대한 자신감만 생긴다면 미적 같은 경우는 등비급수하고 삼각함수 극한 도형에서도 도형이 사용되고 기아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에서도 도형이 사용된단 말이야 비단 그냥 문과 애들의 또는 공통과목에서 이 국한되어가지고 이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에까지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도형에 대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어떠한 도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떠한 테마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더프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더프 모의고사 해설을 또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이 오르비 클래스 안에서 어떤 모의고사를 좀 해설 강의로 또 진행을 이번에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이번 주에 또 다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이제 9월 평가원 8월 31일까지 이제 2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14일 정도 후면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평가원 시험인 9월 평가원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2주 동안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드린 이 도형 특강 중학 도형 특강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더 자신감 얻고 점수도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안녕